안녕하세요. 글빵먹는 여행작가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여행정보서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리고 여행글의 종류를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정보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행작가의 능력,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페이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여행정보선 가이드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정보서를 쓸 수 있어야 돈 버는 여행작가, 즉 전업여행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세이만 쓰시면서 여행작가로 활동하시는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들으시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백문이 부려 일견이죠. 정보선 하나를 꺼내 놓고 요소 요소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제일 만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가 쓴 책이라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저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은 코로나가 좀 심각해질 즈음에 출판사에서 절판을 해서 현재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한때는 베스트셀러 딱지도 붙었었고.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경우는 전형적인 가이드북 형태로 기획을 했어요. 테마를 잡고 테마에 맞는 하루 일정을 제시하고 여행을 하는 동안 가볼 만한 음식점, 카페, 뭐 그리고 숙소 같은 것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행자들이 비용을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버리면 추후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그렇다고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여행 정보서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개 테마에 31개 코스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31개의 의미는 골라가는 재미, 그리고 제주 한 달 살기를 겨냥을 했었는데 뭐 그런 의도는 홍보에서 그다지 사용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2박 3일, 3박 4일 코스를 제안을 해서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드린 건데 그 또한 뭐 잘 사용되지 않지 않았을까. 각 코스로 들어가 보면 스팟의 특징,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나 상황별 맞춤 등 정보를 담아놓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여행 정보서는 철저한 기획 출판입니다. 여행 정보서는 말 그대로 정보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하고 그 팩트가 지금 현재 유효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서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리얼트립 제주의 경우도 1세와 2세 사이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제주의 여행 환경은 거의 한 계절 단위로 바뀐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세의 수정사항이 거의 개정판 수준이었어요. 거의 모든 페이지를 다 고쳤는데 그래서 사실은 1세하고 2세 사이에는 내용이 많이 첨삭됐어요. 뭐 어차피 두 건 다 사신 분 뭐 여기서 제가 잡지식 아니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 알려드리면 여행 정보서는 유효기간이 있다? 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적지 같은 곳의 스토리, 역사 이런 거는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행의 환경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정보서가 책 나온 지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사실 그 기능을 좀 다 했다고 봐야죠. 유적지도 아주 안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멕시코 펠렌케에서 미소라라는 폭포를 정말 힘들게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연재하는 칼럼에 쓰려고 찾아보니까 거기 패키지 상품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패키지 상품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곳에 대한 기사도 많아지고 가이드북에도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행 정보선은 여행 마케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신의 것, 싱싱한 게 좋습니다. 잘나가는 여행 정보선은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내게 되는데요. 잘되는 정보선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개정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성들여서 개정판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 정보선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1세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개정을 하면서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정보서를 쓰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호기심, 통찰력, 문장력, 성실함이나 체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시 세 파트로 나누게 되면 기획력, 문장력, 근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정보서를 쓰는 여행 작가는 그 지역의 여행자이자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적인 마인드로 여행을 할수록 책에 쓸 것이 많아집니다.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궁금한 만큼 정보를 수집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행을 좀 구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비주얼 이펙트가 강한 여행지 다음에는 어떤 여행지를 배치할까? 스토리가 주는 힘이 있는가? 등등 자신이 여행자가 돼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질문에 해결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동선도 봐야 하고 또 그때그때의 세밀한 부분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필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정보선은 에세이하고 비교할 때 글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문장력에 있어서는 짧게 치고 빠지는 핵심을 건드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짧게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를 다시 파악하고 그것들을 다시 압축해서 추려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양한 표현력도 필요합니다. 모든 여행지를 멋있다고만 할 수 없고 모든 밥집을 맛있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징을 추출하는 관찰력과 함께 같은 뜻의 다양한 표현들도 많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성인데요. 앞서서도 여행정보선은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고 집요하게 현재의 상태, 숫자적인 부분,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체크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글 중 가장 체력소모가 많은 것이 정보서 쓰기입니다.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하고 먹기 싫은 밥도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소모도 많습니다. 여행작가라면 취재할 때 구박, 면박 당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카메라를 들었다면 적대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행정보서도 재미있는 게 있고 재미없는 게 있어요. 저는 여행정보서를 보면 그 지역의 모든 정보, 역사, 환경, 음식, 사람 등등을 다 탈탈탈 털어넣은 거라서 전 너무 유익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작가가 되면 잡지식이 많이 늘어요.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쓰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여행정보석과 인터넷과 다른 점은 인터넷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기 때문에 뜻밖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정보석은 정보를 다 털어넣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꿀잼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석은 좀 뷔페 같다고 해야 되나요? 뷔페에 가면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던 것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렇게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정보석들이 인터넷 때문에 많이 밀려났습니다만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백과사전식은 사양세이지만 더 다양하고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여행정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행작가가 할 일이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